최근 몇 년 우리는 팬데믹,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격변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과 회복탄력성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위기 대응 시나리오는 필수입니다.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각 부서별로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전체의 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는 정기적인 교육 및 검토를 통해 현실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시간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훈련도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 후 피드백 세션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은 갑작스러운 수요폭증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된 확장 가능한 인프라와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고객 지원 강화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관리 전문가 마이클 유심은 성공적인 위기관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빛나는 회복탄력성 개인과 조직의 회복탄력성 강화 위기 상황은 직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원 지원 프로그램, EAP와 정기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스트레스관리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세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세요.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세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는 2016년 러시아 경제 위기 당시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 제품 가격을 낮추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 개발도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엔젤라 더거스는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관계, 성취감,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함께 그릿, 즉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꾸준한 열정과 끈기 또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리스크 목록을 작성하세요. 이 부서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정과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주도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세요. 데이터 분석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한 번 구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리스크 대응 플랜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글로벌 금융기업 JP Morgan Chase는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8년 금융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위기 발생 전후의 리스크 평가와 위험 완화 전략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즉 블랙스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티프레질, 즉 충격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과 회복탄력성이 필수입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조직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조직으로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